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제롬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등록기간이 좀 연장됐습니다. 지금이 등록기간인데,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한 3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창업지원하는 목차가 이 정도 됩니다. 사업화가 있고, 창업교육이 있고, 시설공간 보육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눈여겨봐야 될 게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이거 3개를 볼 겁니다. 나머지는 이거 다운받으셔서 쭉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제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예비창업패키지부터 한번 볼까요? 예비창업패키지는 말 그대로 창업하기 전에 도와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사업자가 없어도 됩니다. 사업자 없이 내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할 건데,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갖춘 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과 창업교육 및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예비창업단계 전용 프로그램.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업화입니다. 사업화라는 걸 우리 사업을 하죠. 사업을 하는데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계획서를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투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투자 개념이죠. 그런데 나라에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돈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갚는 돈이 아닙니다. 지원받는 돈입니다. 그러면 지원 대상은 예비창업자입니다. 예비창업자라는 말은 사업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원규모는 1113억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1700명을 도와줍니다. 이 말은 한 5천만 원 이상 도와주겠다는 소리죠.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창업교육 및 멘토링, 네트워킹 후속지원 프로그램. 여기서 중요한 게 혁신적인 기술을 갖춘입니다. 그러면 유통업이나 일반 식당 이런 게 혁신적인 기술을 갖춘은 아니죠. 혁신적인 기술을 갖춘이란 말은 제조업입니다. 보통 뭘 만들겠다, 뭘 만들어서 팔겠다. 예를 들어 빵을 만들어 팔겠다. 그런데 일반적인 빵집이 아니고 그거를 포장해서 많이 팔겠다. 그러니까 제조를 하겠다. 빵공장에서 완전히 제조를 하겠다. 이거는 제조죠. 이런 식으로 제조를 도와준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내가 유통을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양말을 한 거 띄워서 팔겠다. 그거는 혁신적인 기술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을 도와주겠다는 소리고 그러면 제조업 내가 사업이, 내 아이템이 있어.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잘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구상하다 보면 보통 특허라든가 이런 게 기술 같은 게 나오겠죠. 그러면 증빙서류라는 거는 그런 특허가 있으면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특허내면 가점이 있겠죠. 아무래도 설득력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예비창업자한테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좋은 취지죠. 사업 공고는 1월 달에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하고 있고 어쨌든 사업자가 없는 예비창업자입니다. 예비창업자한테 내가 여기에 노트북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노트북도 사도 됩니다. 그만큼 예비창업자를 위해서 모든 걸 도와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초기 창업패키지는 뭐냐. 내가 창업을 했죠. 사업자를 냈습니다. 냈으면 창업한 날이 생기죠. 거기로부터 3년 이내.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몰랐다. 모르고 있다가 내가 한 2년이 됐는데 초기 창업패키지라는 게 있더라. 창업인프라가 우수한 대학, 공공기관, 민간 등을 통해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창업 아이템을 사업할 수 있는 자금 지원 및 아이템 실증 검증 등으로 구성된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기업의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한다. 이 말이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근데 여기 뭐 대학, 공공기관? 나 공공기관 아닌데 민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민간이죠.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도 괜찮습니다. 개인 사업자도 괜찮단 말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내가 뭔가를 만드는데 그럼 뭔가를 만들면 시제품을 만들겠죠. 시제품을 만드는 비용 그럼 시제품을 그냥 만들 수도 있고 금융을 뜰 수도 있죠. 그럼 금융 비용을 내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마케팅 비용도 주겠다는 소리입니다. 마케팅 비용에 예를 들어 네이버에 키워드 광고를 하면 진짜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도와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다 사업 계획서 안에 들어가야겠죠. 이게 처음부터 잘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제품 제작비도 내가 얼마 정도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을 지원을 받는데 이게 다 돈이죠. 그러면 돈을 어디다 쓰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시제품 제작비가 얼마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내가 사업 계획서에 다 써야 됩니다. 금액적인 것까지 다 알고 있어야지 그러면 시제품 제작비가 얼마 들어요? 하는데 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 돈만 주면 내가 알아볼게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먼저 시제품 제작비 얼마 마케팅 한 달에 얼마 이렇게 듭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얼마 얼마에서 얼마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런 사업 계획서가 좀 그리고 발표라고 있죠. PT입니다. 그게 아까 이 말이죠. 사업 계획서도 똑바로 하고 발표 자료에도 그게 나와야 됩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뭐하고 뭐하고 사업화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고 뭐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돈이 어떻게 어떻게 필요하다 이런 게 모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아주 쉽게 적혀 있지만 실제 사업 계획서나 발표 자료에는 똑바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사 자금을 지어받는 초기 기업에 아이템 실증 검증 및 투자 연계 멘토링 다 해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초기 창업 패키지를 이렇게 하고 나면은 창업 도약 패키지 있죠. 자 말 그대로 도약하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지금 그러니까 여기 보면 테스밸리라고 해놨죠. 죽음의 계곡입니다. 창업 기업의 테스밸리 보통 창업을 해서 3년 안에 7년 안에 뭐 10개 기업 중에 8개 기업이 망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템이 너무 좋아. 근데 설비비나 이런 게 계속 들어가죠. 공장도 사야 돼. 뭐 시제품 만들어야 돼. 제품 만들어서 설비해야 돼. 제품 사야 돼. 원재료 사야 돼.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을 못 보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템이 조금만 도와주면 성공할 수 있다 싶으면 죽음의 별일을 넘어서라. 이 취지에서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극복과 성과 창출을 위한 사업화, 성장, 촉진 등에 소요되는 자금 및 서비스 지원. 그래서 3년과 7년 사이입니다. 내가 그래서 창업한 지 3년이 넘었다. 뭐 4년 기업이다. 5년 기업이다. 자 이러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규모는 1275억입니다. 그리고 1350개 기업이니까 약 8천만 원 지원되겠죠. 창업 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사업 모델 개선 사업 아이템 검증 및 보강 등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등 지원. 최대 3억. 그런데 이만큼 지원 안 됩니다. 한 8천이면 한 5천 정도? 이렇게 자꾸 깍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더라도 금액이 깎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됐다고 해서 이걸 1억 다 받는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성장 지원 서비스의 창업 도약기 창업 기업의 성과 창출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유통, 수출, 제품 개선 등 서비스 지원. 3년이 넘었으면 내가 아이템이 있겠죠. 내 제품이 있고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통하기가 힘들죠. 총판 대리점으로 팔든지 인터넷으로 팔든지 하고 있겠죠. 하지만 온, 오프라인 다 팔아야 됩니다. 내가 제품을 만들었는데 온라인에만 팔 수 없고 오프라인에만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다 가져야 되고 그리고 제품의 개선을 해야겠죠. 한 번 만들었는데 완전한 제품은 없습니다. 초기 제품이 좋긴 했지만 어쨌든 보강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금융 수정을 해야 되는 일도 생기고 이러면 돈이 들겠죠. 그러다 보면 내 제품이 제품 개선도 했고 하다 보면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을 하려면 또 문제죠. 인건비다 뭐다. 왜냐하면 수출하는데 영어도 해야 되고 인보이스도 만들어야 되고 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박람회도 나가면 한 번 나가면 2천만 원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돈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도와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실제적으로 업체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할 때는 진짜 엄두가 안 나서 못하는 돈입니다. 하지만 이런 도약 패키지를 이용하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약 패키지도 지금 지원 사업이 지금 공고가 낮고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이 영상을 보셨으면 빨리 지원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업 계획서 쓰는데 한 일주일 더 걸립니다. 왜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말하는 이 지금 유통, 수출, 제품 개선 이랬는데 그러면 내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뭐 박람회를 나가야 되죠. 그런데 박람회 부스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부스비는 무조건 지원됩니다. 그 부스비가 보통 500만 원, 600만 원 합니다. 작은 거 하나 외국에 있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모두 선제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지만 그걸 다 알고 있으면 편하겠죠. 하지만 모르면 지금 사업 계획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제출 서류에 사업 계획서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 계획서를 잘 써야 됩니다. 1350개 사라고 하지만 전국에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고 그러면 경쟁률이 있겠죠. 3대1, 4대1 됩니다. 그러려면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정확하게 되고 내가 어느 정도 금액이 들 것이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지원해주면 내가 어떻게 매출을 늘리겠다. 그리고 특히 요즘 중요한 게 고용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고용을 늘리겠다. 예를 들어 수출 안 하다가 하면 수출할 업무 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럼 당연히 내가 필요한 거지만 어쨌든 내가 수출 업무를 할 인원을 뽑겠다 하면 그 가점입니다. 무조건 됩니다. 특히 사람을 쓰는 일은 고용을 하면 지원이 많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 사업 계획서에 그런 거 다 넣어야 됩니다. 다 넣으면 지금 2020년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이 너무 늦게 찍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창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가 어떠냐면 공고 및 접수, 공고는 넘어섰고 지금 접수 중입니다. 그래서 요건 검토 및 선정 평가하겠죠. 그게 사업 계획서를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 평가 및 선정 지원. 이게 발표입니다. 가서 발표하셔야 됩니다. 발표하고 나서 선정이 되면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을 체결하고 나면 자금 및 서비스 지원을 됩니다. 여기서부터 쓰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원 사업을 1년으로 잡았을 때 예를 들어 4월 1일부터 지원이 됐다. 그러면 내년 3월 31일까지 지원이 되겠죠. 그동안 자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 보고서 및 점검. 이게 수시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출을 위해서 박람회를 갔다 왔다. 그러면 박람회 갔다 왔는 보고서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 끝나면 최종 보고서 및 검증입니다. 특히 최종 보고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다 했으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진짜 잘못하시면 이거 사업 실패로 해서 받은 돈 다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앞에 창업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그래서 창업에서는 그런 최종 보고서에 그렇게 깐깐하게 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업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건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SMTAC에 R&D라고 있습니다. R&D는 다릅니다. R&D는 진짜 최종 보고서에 만약에 내가 목표로 했는 이거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 목표가 나오지 않으면 실패해버립니다. 실패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사업비 다 내야 됩니다. 사업비를 다시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는 좀 까다롭습니다. 진짜 신경 많이 쓰고 신경이 곤두섭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분은 다 창업이죠.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에서 최종 보고 그냥 편하게 하면 되고 점검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인력관리 이런 거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뭐 잘못했다 그래서 돈 다시 내놔라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비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는 꼭 자기가 이제 그 업력이 되는데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 특히 초기 창업 패키지는 아직 공고는 났는데 신청 접수 기간이 3월 뭐 중순인가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